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문제를 참조하셔서 A3부터 F9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입력에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하고요. 점수 배점은 5점입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인데요. P1부터 치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하시고요. 맞춤 탭에 가시면 셀 병합이라고 있고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선택하시면 돼요. 사실 셀 병합 후 가운데 맞춤 이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셔도 돼요. 문제에서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확인하기에서 맞춤 탭에 들어왔고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글꼴은 바탕체고요.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 가시면 글꼴이 있고요. 글꼴에 바탕체를 하겠습니다라고 바탕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6 선택하시고 글꼴 스타일이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한번 누르시고 밑줄입니다. 밑줄에서 눌러보시면 밑줄과 이중 밑줄이 있어요. 밑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서별 모닝 재고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0자 앞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데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특수문자 1번부터 9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기 변경을 눌러서 문제 제시된 특수문자를 선택하시고 현황에서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눌러서요. 특수문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3 셀에 재고량을 더블 클릭하셔서 끝에서 량자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할 때 한자키 눌러서요. 재고량 한자로 바꾸겠습니다. 변환 한번 눌러주시고요. G11 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메모를 삽입하기 위해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누르신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승격 한칸 띄우고 대상이라고 입력합니다. 메모를 텍스트에 맞춰 자동 크기로 조절되도록 삽입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11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한번 해주시고 메모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클릭한 다음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3부터요. 74까지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목록 단추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클릭합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문제 살펴보셨고요.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A3 셀부터 표시할 거니까 A3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가져오실 텍스트 파일은 고객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분류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클릭하시고요.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신 다음에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 선택이 되어 있네요.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3단계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걸 가져오지 말라는 거 있네요. 담당 구역을 선택하시고요. 제외하고 가져오라 했으니까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해요. 그럼 담당 구역만 빼고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고요. 마침 한번 누르신 다음 A3 셀부터 결과를 표시할 거니까 A3 처음에 선택하셨으면 깜박깜박하면 확인 누르시고요. 만약에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3문항 내용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5문항에 각각의 배점은 8점씩 8호 40점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랭크 함수 사용하는데요. 문제에서 랭크점 EQ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C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랭크점 EQ를 선택하고 탭키나 더블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을 가지고 심표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총점에 비교할 대상은 항상 같은 영역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점수는 높은 점수가 1등이니까 내림차순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가로잡고 엔터 그럼 순위가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더니 1등부터 9등까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다시 더블클릭하셔서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순위를 구했는데 전 수식 입력줄에다가 할까요? 는 1과 같습니까? 1등입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대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심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심표 눌러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을 작성하시는데 1등을 뺀 나머지 2등부터 9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비교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등호를 뺀 나머지를 다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시고요. 1등은 빠져 있으니까 2등 3등은 작거나 같다 3이라고 수정하시고요. 3등보다 작거나 같다면 금상이라고 할 거고요. 다시 심표 뒤에서 컨트롤 V 이제 3등까지는 처리가 끝났어요. 4등부터 남아있는데요. 그 값이 작거나 같다 6과 같다면 저희는 동상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7 이상은 7등부터는 공백으로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큰다운 뷰 열고 닫고 하시는데 이 풀을 하나, 둘, 세 번 썼으니까 가로가 하나, 둘, 세 번 검정색으로 닫힐 때 엔터 눌러서 가로가 모잘랐나 2 한번 누를게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까지 일단은 수식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수식을 잠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케이 랭크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했어요. 그 순위가 1등이라면 대상이라고 할 거고요. 다시 1등을 뺀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2등과 3등은 금상이라고 할 거고요. 나머지는 4등부터 남아있는데 4, 5, 6등에 대해서는 동상으로 하겠습니다. 큰다운 뷰 열고 닫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고요. 가입 후가 하나, 둘, 셋 그래서 가로가 하나, 둘, 셋 맞는데 네, 이렇게 해서 값이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결제 방법이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H2부터 H3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쓰셔도 되고요. 결제 방법 카드 컨트롤 C 눌러서 H2부터 H3 0에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아니면 직접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조건을 작성해 놓으셨다면 커서를 I3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Average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제목이 들어가요.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입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 입금액 H2 셀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신표 조건은 결제 방법이 카드라고 H2부터 H3을 선택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값이 구해지는데요. 천 단위 미만은 올림에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올림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 라운드업 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R 라운드업 안 보이죠? R5 하면 라운드업이 보여요. 더블클릭 하시고요. 맨 끝에 가서 신표 천의 자리, 천의 천 단위 미만에서 올림하니까 1, 10, 100에서 올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1, 10, 100, 3개가 0으로 채워져야 돼요.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괄호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어? 천까지 아닌데요. 올림에도 올림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을 다시 한번 볼까요? T-Ever-R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평균을 구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은 뭐냐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0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 천의 자리도 100으로 채워졌는데요. 아마 올림에서 반, 저기 9가 된다. 올림이 돼서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잠깐 확인해 볼까요? 만약에 라운드업이 없었다. 한번 없었다 하고 지워볼게요. 그리고 엔터 눌러볼게요. 아, 그렇죠. 9였어요. 그래서 1에서 올림했기 때문에 올림을 했기 때문에 천까지 0으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을 이용하여 요금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10분당 요금을 500원씩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10분당 500원씩. 그래서 주차를 했는데 주차 요금의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에 10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주어진 함수가요. 아우어하고 미니차 함수를 두 개 다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차 시간에서 입차 시간을 빼서 우리는 시간을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는 아우어 함수를 이용하면 시간을 구할 수 있는 함수고요. 출차 시간에서 마이너스 입차 시간 10시에서 10시를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닫고 엔터 눌렀을 때 0인데요?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0에다가 지금은 0이지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까요? 다른 데이터들은요. 1시간, 2시간. 15시에서 12시를 빼니까 2시간인데 물론 25분이 있어서 2시간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라고 숫자가 시간이 구해져 있는데 문제에서 요금이요. 10분당 5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시간은 얼마예요? 1시간은? 여기다 뭐 1시간 굳이 곱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1시간은 60분이니까 곱하기 여기다가 60으로 하면 분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시간이니까 6, 5, 30, 3천원은 곱해도 되는데 우린 여기다가 그냥 1시간을 분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곱하기 60을 하면 분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60분, 120분이라고 이제 분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구하는 값을 분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 더하기 두 번째, 이제 분을 계산할게요. 문제에 나와 있는 미니채함수를 이용해서요. M-I-N-U-T-E 더블클릭 하시고요. 출차 시간에서 M-입차 시간에 분을 뺀 값을 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이 시간은 20분이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나머지 시간들도 아까 시간을 구했던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분을 구한 데이터에 더한 결과 실제 주차한 분을 구할 수 있어요. 이 값을 가지고 10분당 500원이래요. 그럼 10분당 500원을 하려면 지금 구한 분을 나누기 10을 해서 가로로 문 꺼서 나누기 10을 하면 10분당으로 구할 수 있겠죠. 20분이니까 2가 됐고요. 80분이니까 8이 될 거고요. 40분이니까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10분당 우리는 곱하기 500원씩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면 20분이니까 20분이었으니까 1,000원이고요. 80분이었으니까 바로 40, 4,000원이고요. 이렇게 주차 요금이 계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계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실 필요 없고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서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계산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차 요금을 계산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셔야 되겠는데요. 는 하시고요. 에버레이즈 함수 이용하셔서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이 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평균 점수표에 가서 찾고요. 우리는 실제 평가를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16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H룩업 참조하는 표가 수평 후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룩업 더블클릭 찾을 값을 가지고 신표 참조하는 표에 가서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세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올 거고요.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0부터 70 사이에 69점도 있고 65점도 있을 수 있고요. 70부터 80 사이에 75점도 있을 수 있고요. 유사일치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날짜 데이터가 10일 이전 이전이면 우선 날짜 데이터부터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데이란 함수를 이용하셔서 바로 왼쪽에 날짜를 구하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 그 다음 이 날짜를 가지고 if 만약에요 if 만약에 조금 전에 구한 날짜의 값이요. 10일 이전입니까? 작거나 같다 10일하고 비교하시고요. 그렇다면 상순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신표 그렇지 않다면 20일 이전입니까? 또 if 데이함수 쓰셔야 되니까 if부터 신표까지 범위 정해서 컨트롤 신표 뒤에서 컨트롤 v 10 대신에 20으로 바꾸고 중순으로 바꾸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순으로 입력하십니다. 이 풀을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를 한 번 두 번 입력하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함수 한 번만 다시 검토해 보시면 첫 번째는 순위에 순위를 구해서 1등 처리 나머지는 2부터 남아있기 때문에 2부터 3등까지는 금상 3등까지 처리 완료 4등부터 6등을 비교하기 해서 6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럼 4, 5, 6이 되겠죠? 동상 나머지 공백 처리 하시면 되겠고 아까 두 번째 문제에서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했어요. 조건을 따로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성은 해놨고요.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려요. 0보다 크면 올리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은 자릿수인데요. 1, 10,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한다는 겁니다. 0의 개수가 3개가 되는데 여기도 0이었던 건 아까 9였기 때문에 올림을 해서 9에다 1도 해서 올림이 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차요금을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주차요금을 계산하는 거는 먼저 시간을 한번 구해보시고 시간을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60을 했고요. 분을 계산하시고요. 아까 시간에 구한 값을 분으로 환산한 걸 더해가지고 10분당 500원을 곱하려면 우리 10으로 나눠가지고 10으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500원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는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이란 함수를 사용하신 거고요. 두 개 평균 값을 가지고 참조하는 표에 가서 첫 번째 행에서 찾아서 세 번째 행에서 가져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날짜를 가지고 2를 추출한 다음 그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상순 2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중순 나머지 하수로 표시하겠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계산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분석작업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용분석 이라고 되어 있고요. 차용금액 5천만원을 7.2% 되게 비싼데요. 2년 동안 갚는다면 월 나비백은 얼마일까 라고 계산되어 있습니다. 연 이율이 다 비싸네요. 7.2%가 아닌 6.5%부터 7.5%까지 차용금액이 5천이었는데 5천부터 7천만원까지 값의 변화가 있을 때 월 나비백을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셀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을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또는 는 하셔서 수식을 연결해 주셔도 돼요. 엔터 연결한 수식부터 전체 표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 차용금액 및 연이율 변동에 따른 월 나비백을 계산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가상분석의 데이터 표를 선택하시고 행은 차용금액에다가 여기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할 거요. 라는 겁니다. 열 입력셀은 세로에 있는 거는 연이율은 C4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대입할 셀을 선택하는 거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값이 구해지는데 문제에서 특별히 어떤 서식을 지정하라는 내용은 없네요. 이렇게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은 목표값 찾기 문제이고요. C11셀을 선택 11셀이 몇 퍼센트가 되나 아 I9셀을 선택하시고요. I9셀이 98,000이 되려면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I9셀이 98,000원이 되고 싶어요. 목표가요. 98,000원이 되려면 값을 어디를 바꿔서 연평균 성장률이 있는 C11셀의 값이 몇 퍼센트면 가능할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한참 찾는 작업 하네요. 32%면 가능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분석작업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기타작업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첫 번째는 자동합계 두 번째는 백분율 스타일이에요. 둘 다 단추네요. 그럼 개발도구의 컨트롤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F4부터 F5 영역에 다가 드래그를 해요. F4부터 F5 영역에 다가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자동합계라고 입력합니다. 자동합계 그리고 나서 키롱 누르신 다음에 자동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함수를 통해서 구하시... 아, 매크로 이름 확인 한번 누르고요. 썸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니까 직접 쓰셔도 되고요. 범위를 이용하셔도 돼요. 범위 정하신 다음에 수식의 자동합계 누르시면 이렇게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텍스트를 자동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합계 다음 두 번째 개발도구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F8부터 F9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백분율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확인 그 다음 백분율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D4부터 D13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백분율 스타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서요. 텍스트를 백분율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백분율 합계를 한번 지워보시고요. 클릭하면 합계가 구해지는가 백분율 스타일이 아닌 홈에 가셔서 심표 스타일로 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잠시요. 오류가 있네요. 음 이럴 때 잠시요. 뭔가 잘못 됐어요. 그럴 때는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에 가셔가지고요. 아 백분율이 없네요.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잠시 매크로를 기록해서 연결해도 되고요. 음 얘를 잘라내기 누르시고요. 아 하나가 단축 하나 더 만들어져 있었군요. 네 그 다음 백분율 제가 매크로를 뭔가 하면서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요.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매크로에 가요. 그리고 나서요. 자동합계를 선택하시고요. 얘부터 삭제를 할게요. 자동합계에서 제가 기록중지를 안하고 한 것 같아요. 삭제 한번 예 누르겠습니다. 얘도 잘라내기 얘도 잘라내기 할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매크로에 가서 지금 기록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 화면이 제가 작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모듈에 가면 매크로가 기록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지웠어요. 깨끗하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기록중지를 안하고 한 것 같아요. 삽입에 단추 선택하고 F4부터 F5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자동합계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만요. 취소 지우고요. 자동합계 하기 위해서 합계 값을 지우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삽입에 가서 단추 사실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실수하면 되게 긴장을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녹음하는데 순간 기록중지를 안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순간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록을 눌러요. 그 다음 매크로 기록 나오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아까처럼 범위를 지정해서 수식에 자동합계 누르면 썸함수를 통해서 자동합계 구해졌어요. 이제 개발도구에 오셔서 꼭 기록중지를 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기록중지 안하니까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록중지 해주시고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텍스트 이름은 자동합계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 한번 지워볼까요? 실행되나? 네. 정상적으로 됐어요. 두 번째 삽입에 가서 단추 F8부터 F9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백분율 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D4부터 D13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백분율 스타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아무데나 범위 해제하는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셨으면 좋겠어요. 범위 정하셨던 걸 해제하는 작업 그리고 나서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꼭 눌러줍니다. 그 다음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 가셔서 백분율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이 백분율 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으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만약에 심표 스타일로 했어요. 백분율 누르면 이렇게 서식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록 중지를 안 하셨거나 매크로를 잘못 기록하셨거나 하실 때는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에 가셔서요. 내가 잘못 만들었던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삭제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롭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성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종류를 문건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한번 누르시고요. 세로 막대에 문건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가로축의 레이블을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고요. 가로축의 레이블을 편집을 눌러서 C4부터 C9 영역으로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되셨어요.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했는데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에서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에다가 우리는 가전제품 생산 원가와 이익금 비교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글꼬 스타일을 홈에 가셔서 굵게 그 다음에 밑줄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크기가 14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 굵게 밑줄 14 이익금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시고 TV만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기본적으로 바깥쪽 끝에 표시가 돼요.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글꼴을 굴림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글꼴을 굴림체 위쪽에 있었을까요? 없네요. 쭉 내려서 직접 굴림체라고 쓰셔도 돼요. 굴림체 그 다음에 크기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0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범네 위치는 아래쪽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네 가셔서 아래쪽에 표시할게요. 라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범네를 선택하고 테두리에 그림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제가 화면을 좀 올려서 범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네 서시 그 다음 그림자를 표시할 거니까 휴가에 가셔서 그림자를 클릭하되 미리 설정에 오프세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고 체육이 색깔 가셔서요. 체육이 색깔을 흰색의 배경 1 이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의 배경 1 그 다음에 테두리 색깔은 테두리에 와서 색을 파랑색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파랑색의 실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선 그 다음 그림 영역 그림 영역 그림 영역이면 안쪽에 실제 막대가 표시된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해요. 체육이를 체육이를 질감 그림 또는 질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질감에 와서 질감에 와서 문제서 양피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화면이 좀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피지 선택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또는 음 네 여기서 체육에서 질감에서 양피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차트 영역은 테두리에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 서식에 그림자를 줄 거니까 효과에 와서 미리 설정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합니다. 그 다음 둥근 모서리 하기 위해서 체육임이 선에서요.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클릭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그림의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돼요. 지금 제시된 그림과 실습한 내용과 맞게 되어 있나 하나씩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변형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